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1,600원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2.36원 오른 1,600.73원을 기록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에 1,600원대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13일 이후 약 2개월만으로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고조해 국제 유가가 오른 데 따른 겁니다. 경유 가격도 지난 6일 1,501.49원을 기록하며 작년 12월 26일 이후 6주 만에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